우리 김선경 선배님이 믿기 때문에 진짜 우리 뮤지컬 업계 후배들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주고 계세요.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에너지와 열정 잃지 마시고 늘 봄의 배우로 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국나루는 안 간다. 어머나 소리가 절로 나오는 내공을 오늘 펼쳐준 독보적인 뮤지컬 배우 김선경 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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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짓밟아 놓겠습니다. 잇몸에서 피납니다 잘못하면. 날 이렇게 만들고 너야. 똑똑히 스켜봐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같이 여행을 떠나고 싶은. 아주 시원한. 고이스 엄청난. 보석 중에 보석. 귀한 거죠. 너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. 되게 끌렸어요. 바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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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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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